몬스타 파크나 계속 하겠습니다 아휴.. 덱도 안 만들어지고 파크나 계속 돌고 메소나 벌고 카드팩이나 깝시다 아 카이린으로 돌리죠 어차피 카이린도 쓰긴 해야되니까요 카이린으로 돌려주세요 카이린 스킬 카드도 뭐 괜찮게 나오니까 대부분 다 아는 것 들이기도 하네 아휴 진짜 빡세게도 만들었다 별로 어떻게 해 재밌는걸 다 아휴 다 아휴 다 아휴 다 아휴 다 아휴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울러져. 말줄 수 밖에 없는건가? 안울러져. 카드가 안울러져. 화면이 터치가 안돼. 이것도 무슨 버그야. 화면이 터치가 안돼. 극드러워 썰려고 했는데 극드러워가 안써졌어. 아니 안써진게 아니라 터치가 안울러졌어. 이건 또 뭔 뭔 뭔 버그야. 또 멈췄네. 그만 좀 멈추고 제발 터치 좀 제대로 되고 서브 좀 끊기지 말고 제발 게임좀 하자. 게임좀 하자. 게임좀 하자. 진짜. 게임좀 하자. 정남이가 훅 떨어지네 이거. 허허허. 허허. 허허. 제발 좀 됩시다. 어 됐다. 몬스터파크도 맵 좀 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는데. 그냥 기본. 싱글플레이어 맵같이 쓰지 말고. 또 멈추냐. 허허허 진짜. 어이가 없네. 쯧. 와. 게이득 하나 날리고. 아. 씨. 왜라냐.